환경부가 생분해 플라스틱의 친환경 인증 유효기간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위장 친환경주의, 이른바 그린워싱에 정부가 일조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생분해성 합성수지의 환경표지 인증 기준 가운데 산업 퇴비화 생분해 조건 유효기간을 오는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생분해성 합성수지는 미생물이 있는 58도 정도의 흙에 넣었을 때 분해되는 일종의 플라스틱인데 온도가 58도인 토양은 자연에 존재하기 어려우며 퇴비화 환경을 구현한 국내 시설도 없어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겨 소각돼 왔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한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인증 효력을 올해까지만 인정하기로 했지만 업계의 요청으로 유효기간 인증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 수지 제품들을 2028년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